연준! 연준 타임 지금 연준, 저의 개인 영상을 찍고 있는 나 찍고 있습니다 연준 타임 연준 타임 연준 타임 전 언제 이렇게 늙은 인형들이랑 둘러 쌓여있어 모르겠어요 연준 타임 이거 원래 워낙 워낙 인형같아서 어색하진 않네요 한글자막 한글자막 한국인께서 말하셔서 연기 잘한다 연기 배우냐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저 칭찬 되게 많이 받아서 더 즐겁게 임해서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또 이제 앞불라면 다음 촬영 더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